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우선과는 그렇게 이 열차고 우리 열차의 마지막역은 용산역입니다 똥똥똥뿡본다 서울역 이 정부 방문 열차를 갈아타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청량리 나는 열차입니다 서울 청량리 방면으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청량리 Thank you 이번역은 남용 지하 서울역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상호선 동이소는 갈아타신 것입니다 시청종각, 동로 3가 이번역은 종로 5가 동대문, 동묘암, 신설동, 제기동 종착역인 청년기 안동에 가십시오 우리열차는 안동으로 가는 무붕아호 열차입니다 우리열차는 잠재후 덕소역에 도착합니다 양평역에 용문역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열차는 팔당 팔당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번역은 원덕, 양평, 아신 이번역은 고주, 시원, 양수 이번역은 문길산,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 역인 팔당, 팔당병입니다 오늘도 브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